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4월 7일 화요일 개장전 시행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방송 하기 전에 닥터케이가 유명세를 타는 것인지 여기 커뮤니티에 올려놨는데요 저를 사치하는 사람이 나오게 됐네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무료체험 3차 회원 모집한다 연락처 달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무료체험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아예 무료방으로 지금의 유료방처럼 아예 제공을 했으면 했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피싱을 날리지 않습니다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구요 자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최근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최초로 여러분들께 할인 이벤트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는 나름 자긍심을 가지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할인을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요 최근에 추식시장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요 최초로 이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6개월 회비를 내신다면 그 대신 할인 여긴 제외됩니다 1개월도 서비스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4월 7일부터 19일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350만원의 가격을 300만원으로 책정을 할테니깐요 여러분들 최초로 실시하는 세일 기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가 7.7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도 7.33% 상승했구요 반도체 지수는 10.38% 상승했거든요 아 독일도 5.77% 상승했다 이겁니다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요 어저께 풀 베팅을 했는데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KMW, 에코프로비엠 살 수 있다 의견 드렸고 퍼펙트 했습니다 아침 방송 전일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구요 자 조금 전에 반도체 지수 10% 상승했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될까요 뭐 대박이죠 그죠 마감상 보시면 아 물량을 있는 물량 전부 다 현금 전부 동원해서 풀 베팅 하라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 전부 상승입니다 그죠 자 셀티론, 셀티론, 헬스케어 단기 성량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수익 실현 잘 하고 나온 분 있고 좀 더 들고 가고 있는 분이 있고 중장기로 조금 물려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케어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옆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코치를 해주는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셀티론의 주가를 잠깐 챙겨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참 그죠 여기에서 이만큼 폭락을 하니까 아쉬워서 던지고 난 다음에 날아가니까 혼자서 진짜 못하겠다면서 회원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등락폭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여기 던지고 나니까 급등해 버리면 사람들이 멘붕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구요 그러면 두 가지 블록딜 소식도 있습니다 먼저 셀티론 헬스케어가 전일 좀 못 가는 데가 좀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물론 상승했습니다만 추가 상승 못하고 자꾸 흔들림이 많이 나왔거든요 셀티론 헬스케어가 350만주 블록딜 2725 규모로 한다 원 에코티 파트너스가 약 2725 규모의 보유 지분을 블록딜한다 이것은 33% 맞습니까 정도의 보유 물량 35.5%네요 정정합니다 다라는 규모다 그렇게 전하고 있구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CJ E&M 이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 중에 8% 블록딜 하겠다 그런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또 내일 시장 개정하게 되면 어떻게 변동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우려는 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셀티론 헬스케어 부터 먼저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셀티론은 지금 현재 전일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올라갔거든요 다시 한번 더 전일 상황을 한번 보자면요 자 6% 이상 상승 셀티론 헬스케어도 3% 상승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4.4% 그 다음에 3.6% 상승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잘 갈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잘 가요 이런 아주 세부적인 것도 닥터케이가 전략 제시한 부분이 확률이 높다 여러분들 검증을 한번 해보시길 다시 한번 더 권유 드립니다 셀티론이 지금 급등이 급 나가구요 블록딜 소식 미리 좀 어느정도 알았던 세력도 있었던 것 같고 단기 급등 하다보니 슬슬슬슬 밀리니까 같이 차이시는 매물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블록딜 소식이 시장 끝나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대로 빠졌습니다만 닥터킹이 여기서 사놨거든요 그리고 또 잘 챙겨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총이 상위 8위 정도 되는 종목이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가지는게 맞는 것인가 싶습니다만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략을 제시하자면요 단기적으로 매물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현재 19만 2천원과 21만 6천원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20만 5천원 정도 여기를 무너뜨리면 추세가 또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가 상승 강하게 나올 때 윗골이 강하게 달았던 21만 6천원권을 치고 가지 못한다면 적당히 좀 차익 실현 하시고요 밑에 내려오면 또 다시 조종을 이용해서 팔았던 물량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드리겠고요 만약에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홀딩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여기 고점 찍었던 23만 6천원 정도 여기는 맞죠 23만 6천원 여기는 한 번에 넘어가기 힘들다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딱딱해 있는 여기 최고점에서 던졌습니다 23만 2천원에서 던져라고 생방송에서 리딩하는 거 있으니깐요 인증해 놓은 거 있으니깐요 수익률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자 만약에 쳐진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고점 부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좀 고통스럽겠습니다만 저는 일부 차익 실현 아 일부 물량을 줄이시고요 만약에 크게 밀린다면 다시 여기 밀리는 19만원권은 강력한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쳐진다 하더라도 18만원 18만 6천원 여기 권역에 오면 닥터캔 여기 오면 거의 시장에 큰 물이 없거나 너무 폭락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아래 꼬리 정도만 당긴다면 사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물량 가격 높은 데서 만약에 물려 계신 분이라면 조금 쳐질 때 여기 폭이 장난 아니거든요 2만원 정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10% 아닙니까 조금 쳐진다 싶을 때 줄이시고요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넣는 전략 줄였는데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그럼 다시 사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 정도밖에 손실이 없거든요 그러한 전략 반드시 참고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단기 지금 완전 꼭대기에서 물려서 회원 가입하신 분이 있는데 그죠 어저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보고 되게 좋아하십니다 자 결론은 뭔가 하면요 물려 있는데 그냥 끝까지 들어가면서 본전이 안 오고 시간만 보내면 시장이 상승할 때 다행히 여기 위로 올라오면 다행인데 여기가 갈지 안 갈지 확신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적당하니 계속 움직이면 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은 다 가고 시간 비용을 할 수 있겠죠 손실만 해도 잘 안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으니깐요 만약에 9만원권까지 강하게 가는데 이렇게 윗골이 달죠 그럼 일부 차익 실현 그죠 그리고 더 치고 간다면 가지고 있는 물량은 더 가지고 가는 전략 그렇게 하나 제시하겠고요 만약에 블럭딜 서식이 나왔으니까 처질 수도 있거든요 굳이 7만원을 무조건 처진다고 7만원권까지 온다고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 이전 상황보면 7만원이 상당한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7만원 인근 오면 닥터캔 신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톱 그러니까 갭 하락에서 만약 시작한다면 중장기 물량 가지신 분들은 현금이 있다면 일단 추가 의견 드릴게요 상황을 봐서 그죠 더 쳐진다면요 6만3천원 4천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여기서도 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단가가 되게 낮아지거든요 반등 나오면 무조건 수익내려 하지 마시고 운이 좋으면요 이런 식으로 급등해버리면 수익으로 전환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여기 위에서 얼마나 큰 손실을 가지고 갔었느냐 그것을 판단하시고 손실축소에 주력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삼성전자 분봉으로 보시면 아침에 시그널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 의견 더 싫으라 그랬습니다 더 싫으라 시장 올라간 거 안 파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전부 풀배팅 했습니다 현금 하나도 남기지만 날라갑니다 퍼펙트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매수 의견 드렸고요 매수 매수 없는 사람 매수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배팅 전부 다 싫어 현금 나누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날라갑니다 아침부터는 차근차근 KMW는 여기 매수 아침 방송 있어요 여기 매수 여기에서 한 인원에게는 다 싫어 쫄지 말고 현금 있는 거 다 싫어했거든요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비엔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매수 의견 드리고 뒤늦게 장중에 가입하신 분도 있거든요 매수 매수해서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닥터 KMW는 고객 만족 우리 만족 다가 가장 높은 전문가 전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좋아 죽어요 그것은 실시간 리딩이라든지 제가 증거 자료로 여러분들께 인증하는 자료를 보시고 수익률 현황 등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 KMW는 거짓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수익 공개 여기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그죠 뭐 한번 볼까요 잠깐만 그죠 그죠 17% 수익 전부 아 직장인들이 거의 다 압니다 그죠 3개월 회원 그죠 수익 공개 하루만에 15% 대박 6개월 가입 집중 관리의 결과는 한 달에 37% 수익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셀트리온 관련 많이 있어요 그죠 셀트리온 해스케어 17% 수익 그 다음에 셀트리온 대박 27% 수익 팔아먹고 다시다가 또 수익 났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48% 수익 자 찬찬히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야간선물옵션 시장 체크하구요 1.27% 상승했으니까 노 프라브론입니다 또 하나 이슈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야간선물 시장에 코스피 200 선물은 거래가 중지 됩니다 그렇다면 본장 우리 본장에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장난 많이 치거든요 야간장에서 조그만 물량 가지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본장에서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더더군다나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번 주간도 상당히 상승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목요일 인근으로 갔을 때 조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변동성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 선물도 마감까지 별 무례 없이 마무리 됐습니다 특이한 거는요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홀드가 시장이 조금 반등조짐 나오는데도 여기서 너무 폭락을 해서 그렇습니까 강하게 또 반등하고요 5일도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7% 하락했죠 여기 앞에 상당 폭 올라오다가 5팩 플러스 그러니까 5팩 산유국 플러스 주요 10개국 산유국들 모임이 5팩 플러스인데요 상당한 의견 조율이 안 돼서 4월 9일로 또 화상회의 연기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일 또 7% 정도의 하락폭 가져왔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유 요새 ETF 같은 거 들어가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만약에 내려오죠 만약에 내려오면요 20달러 인근 오면요 오기도 힘들겠습니다만 한번 쳐져주면 땡큐하고 한번 사는 수도 있겠다 닥터케이가 크루도일 전문가입니다 의견 나중에 지속적으로 한번씩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시장 20일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제 1800을 돌파한 다음에 1900도 추라해 볼 수 있는 아주 양호한 어저께 모습이었고요 기간이 1조를 사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서 코스닥도요 외국인이 1000억 사들어왔습니다 기간도 590억 사들어왔고요 강하게 올라오는 상황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좋다라는 전망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아침 갭 상승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잘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 방송 8시 50분부터 1시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많으신 분들 또는 리딩에 대한 검증을 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 방송에서 들어오시면 되겠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광고 좀 봐 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전 답트케였습니다 나중에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